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호선 산업 IT팀장과 경제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맥주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맥주가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이런 해외 언론의 혹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성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자연히 맥주 고유의 맛을 즐기는 쪽은 다양한 수입 맥주 쪽으로 갔고요. 수입 맥주가 우리 맥주 시장을 많이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산 맥주가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제 맥주인데요. 수제 맥주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개발해서 만든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주로 대형 업체가 주로 만드는 라거 맥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죠. 수제 맥주의 인기를 반영한 사건 최근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편의점 CU의 대표 수제 맥주 곰표밀맥주라는 게 카스와 테라, 그러니까 기존 강자들을 모두 꺾고 편의점 캔맥주 매출 1회에 오른 겁니다. 특히 밀가루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죠. 이 브랜드를 따다가 이제 맥주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수제 맥주가 기성 주류업체 맥주를 제친 것이 30년 편의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수제 맥주가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이 곰표밀맥주라는 게 1년 전에 나왔습니다. 당시 나오자마자 SNS를 통해서 입숨을 타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만큼 실적, 판매 실적은 오르지가 못했습니다. 제조사가 중소기업으로 월 20만 개 정도 공급을 하는데 주문은 많지만 없어서 못 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풍을 일으키게 된 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면서 주류 제조업체가 다른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해서 OEM, 그러니까 외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시행령이 고시됐고 실제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곰푸밀맥주 같은 경우는 롯데 7성 음료하고 위탁 계약을 했고요. 대규모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300만 개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 물량이 15배죠. 국내에서 첫 번째로 이제 수제 맥주 대량 생산을 시작한 사례가 된 건데 일단 주류업계는 좀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동안 이제 젊은 층과 매니아들 중심으로 즐긴다 이렇게 여겼던 수제 맥주가 어떤 기성 제품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방증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푼 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셈이 됐군요. 네, 일단 규제 완화가 일단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2014년에 주세법을 바꿨는데 소규모 맥주 제조사가 매점에서 만든 맥주를 외부로 유통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이게 큰데요.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이 종가스에서 종량제로 바뀌면서 시장이 급팽창했습니다. 맥주 500cc면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제 맥주가 생산 원가가 높게 마련이어서 종가스 체계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로 바꾸니까 소비자 가격을 30% 정도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니까 이 수제 맥주가 편의점 4캔 1만 원 행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뭐 다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그리고 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한몫했는데요. 코로나로 이제 홈술 문화가 정착을 하면서 매일 똑같은 술을 집에서 마실 수 없으니까 다양한 맛의 술을 찾게 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수입 규제도 영향을 줬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불매운동이 거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수입 맥주 판매가 크게 줄었고 그 자리를 국산 수제 맥주가 이제 대체하게 된 겁니다. 또 약간 부수적이지만 코로나 시대 편의점이 좀 유통채적이 영향을 줬습니다. 수제 맥주가 주로 편의점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그리고 개성과 다양성을 내세운 수제 맥주가 어찌 보면 좀 잘 맞는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수제 맥주가 2017년에 시장 규모가 433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1,180억 원. 그러니까 3년 사이에 2.7배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뭐 향후 5년간 한 30%씩 성장해서 2024년에는 3천억 원 정도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계들도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국내 1위 수제 맥주 업체가 제주 맥주거든요. 곧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3,2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13, 14일 청약을 받고 16일에 포스닥 상장에 들어갑니다. 콜라보, 그러니까 협업도 좀 활발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치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맥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겠군요. BBQ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 공장을 따로 짓고요. 교촌은 한 주류 업체의 수제 맥주 사업부를 인수해서 자기 브랜드 치킨 맛에 가장 잘 맞는 수제 맥주를 같이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술이든 뭐가 됐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인데 수제 맥주 인기가 반짝 인기로 그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국내 맥주 시장이 오비, 진로 이렇게 독과정 구조가 고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심이던 맥주 시장에 어떤 수제 맥주가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흥미 위주의 브랜드를 붙이고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대령 주류 업체들이 수제 맥주 성장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공장 가동률을 높이려고 OEM 생산해 주고 있지만 자사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체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